간만에 클래시오 클랜 방송 저 녹화 방금 눌렀어요 저 요 망할 놈을 복수하러 갈겁니다 왜냐면 내 자원을 여기 봐 골드 10만 엘릭서 8만 도합 근 20만을 훔쳐갔기 때문에 훔치러 가야돼 어 절대로 털 수 없어요 일단 일단 들... 아 이미 털렸네 이 집 야 그 단세로 털렸네 하 진짜 씁쓸하네 절대로 털 수가 없네요 다른 곳을 봅시다 요즘은 요즘 딱 이 조합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조합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이언트하고 마법사하고 아처를 그때 쓰라고 제가 그 말 듣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뽑는 것 자체가 엘릭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엘릭서가 너무 많이 들어 탑 오브 탱커 그거 하라고 하시는데 아 나 그거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좀 애매해 그 게임 좀 애매해 음...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구요 일단 좀 봅시다 다른 나라를 보면서 아 나 골드보다 엘릭서가 필요한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확인을 하고 항상 저는 이게 장인이 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장인 완전 털로 다 돌리거든요 지금 강화하기 좋은 게 다크엘릭서 저장소 쓰읍... 정제소 암호병사 훈련소는 제가 지금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다크엘릭서를 먼저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엘릭서 저장소 다크엘릭서 저장소 애초에 이걸 1만은 못 넘기겠어요 이거 이거 하나 삽시다 아 아니다 이걸 사기 전에 또 다른 사람 오면은 골드가 털리잖아요 연구소가 쉬고 있네요 연구소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연구소 이거 너무 많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구소는 한탐 쉬고 다크엘릭서 저장소를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장벽 업그레이드 좀 하고 돈을 장벽에다 다 쏟아 부읍시다 지금 다 유일 1일 1일 14.13시간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골드 많은데 털고 그리고 이제 장벽 업그레이드 좀 해놓고 딱 하면 되겠다 바바리안 업글 바바리안 업글 바바리안 업글 좀 그렇지 않나 다크엘릭서 저장소 하고 나서 그 다음 엘릭서 모이면은 다크엘 바바리안 업그레이드 하도록 합시다 아 나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착각인가 아 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모바일 게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딱 탭타이탄 딱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탭타이탄도 요새는 좀 시들시들해졌거든요 뭔가 음 내 마음이 떠나가는 기분이야 다른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아 이 집 좀 맛집인데 이 집 자원만 털고 가기에 정말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장고가 좀 비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요런 거 얘네들이 이제 다 차지하고 있다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자원만 쏙 빼먹읍시다 아 저는 등급은 떨어져도 등급은 저는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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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무섭다 어 아 무섭다 용사님 요즘 COC 하세요? 저는 클래쉬고 클랜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자본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업그레이드 건물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주 이렇게 막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건물짓는데 막 5일 걸리고 그래 장인은 4마리밖에 없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방송을 이게 자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게다가 난 지금 품넥이 7홀인데 아유 두고두고 해야돼 야 근데 이거 왜이래 애들이 이게 맛집이 안 보이지 이게? 맛집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임 깔았는데 꿀잼 중독성이 있어 딱 그 게임 박살난다니까 여러분 퀘스트키퍼 하세요 잠깐만 이..잠깐만 이 집 좀.. 혹에? 아 잠깐만 아유.. 아..아.. 저장..저장고는 여기 다 배치해놨네 여기 여기 좀 안 좋은 저장고만 여기 해놨네 아.. 갑시다 아 고민할 필요 없다 가야겠다 여기 여기 한쪽에다 몰빵 갑니다 몰라 한쪽만 다 떨리면 되겠지 힐 주고 나는 한쪽만 조진다 한쪽만..아장 낸다 킬러 킬러 다 가도 되겠죠? 지금 그거 폰 백걸린다 폰 백걸린다 아유 큰일났다 이거 이거 빨리 떼야되는데 얘들아 그거 깨끗해 아니야 안 돼 안 돼 사거리가 사거리가 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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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나이스 힐 아 좋았어요 마법사 공격에 잘 버티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래 돈을 뜯어 돈을 뜯으란 말이야 다 뜯어버려 그냥 아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아 이정도면 좀 이득본거 같은데 이정도면은 이득 봤어 아 자원 뜯었고 아 여기 골드만 뜯으면 내 로건 아아아아 힐러여서 또 쓰잘땡이 없는 행위를 저거 마음이 아픕니다 아 여기 지금 딴 애들 고생하고 있는데 폭탄병 한 3마리만 하지 아 그럴걸 그랬어 폭탄병 한 3마리만 다 배치할걸 아아아아 이거 폭탄병 차이가 크구나 아니 근데 이정도면 됐어요 아 좀 뿌듯합니다 어 지금 자원 충분히 많이 틀었어요 이정도면 개이득이지 어? 어? 여기서 다크엘릭서까지? 혹시나 여기서 다크엘릭서까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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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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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 쎄다 그렇지 그렇지 골드를 때리라고 그렇지 그렇지 난 돈이 좋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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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돈이 좋아 아니 이정도면 우충분 마이프 털었어요 더 털고 싶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아아아아아 하아 와 근데 얘는 저장 아아 레벨이 5군요 레벨이 8올이네요 맞죠? 바바리안 아처만이 써도 가능한데 바바리안 아처만 쓰기는 뭔가 좀 아깝지 않나요? 근데 좀 그런게 난 좀 그래 아 11마리 비었네요 지금 쓰면 늦었나? 쓸까? 다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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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00이 너무 탐나기 때문에 망했다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뭐죠? 아 시간이 다 됐네 아휴 야 이거 30만 털었네 아 됐다 아 뿌듯하다 아 이 정도면 많이 탈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아니 정중하게 했어요 잠깐 변개를 정중하게 다 썼어 아 이 정도면 됐지 아휴 됐다 됐다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 업그레이드를 하라고요? 아 그러면은 바바리안을 강화하라고 하셨죠? 바바리안 하고 합시다 그래 시청자 말이 맞겠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하고 집합소로 업그레이드하자 집합소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골드 다 쓰고 있는대로 다 쓰고 아유야야야 자 바바리안 다 찍고 근데 요새는 뭘 뭘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3마리 아 아 힐러 두 마리 둬야겠죠? 나머지 아초 바바바 얘네 다 빼 마법사 빼 마법사 비싸 마법사 너무 비싸 쓸 때마다 비싸 집합소로 쉬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건물 짓는 속도가 하도 느리니까 가끔 할 수 밖에 없어 이게 진짜 이게 집합소를 안 쉬게 그게 그래 막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할 때마다 그런 느낌 아 근데 아까 아쉽다 아까 그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11마리 먼저 투자했었더라면 그 됐을긴데 아 뭔가 보라색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요거 지금 와 이거 진짜 진짜 저는 이걸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람방출기 이게 신템이 떴는 아 신 신 건축물 신 건축물이 떴는데 아 난 이걸 어디다 써야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단 안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요 구성 요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 됐다 이제 알차게 다 썼다 아 병진이 오늘 만족스럽다 알차게 다 썼다 여기까지